이거 지금 상대 마스터 4명 이거든요? 쭈루룩 마스터야 그래서 아마 지금 웃긴 얘기지만 본캐보다 높게 잡히네요? 그냥 다 마스터인 마스터 게임이에요 어깨랑 비슷한데? 비슷한데 좀 낮아? 징크스... 요즘 징크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? 그냥 유튜브 챔피언의 다양성 징크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좋은 챔피언 아니에요 다 옷도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미나리였나? 아 이거 살짝 역크리스 맞은 건데 아 진짜 신기한데? 아 이런 건가요? 아 근데 이거 어이없네 그래프하고 지니까 어이없네 아구리 달아 아구리 달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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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한 먹어서 다행이다 얘네 어디가냐 뭐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천천히 한 것 봐라 다시 봐라 이제 2번까지 딱 써야지 첫번째 다치 하고 게임하고 두번째 다치 쓰고 자야지 두번째 다치하고 밥먹거나 씻고 하고 한판하고 다치하고 자고 일어나면 밑에 대해집 두번째 다치고 난 실버라 존멸 먼저 썼을텐데 다르다고요? 실버랑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? 제가 그래도 실버 실버요? 많이 다를 거긴 해요 두번째 다치고 지금 면상도는 고민이 너무 안 들어 나이 월 정한 무료가 종을 찾자 그치 탑이 0 데스네? 멘탈 나가게 해줘야겠다 아 이거 하체 져가지고 짜증나네? 나라도 버텨서 신해야겠다 아 바텀 차이 진짜 짜증나네 진짜 탑만 하면은 진짜 어 바텀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 진짜 가만히 있는데 게임 졌네 아 진짜 짜증나 나르 시점 어떠어떠 나드 침묵 소리야 어휴 잘 등려 아 망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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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오게 끌어놨다 아 원래 피했어야 되는데 아 멍청한 자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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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3공속 한번 갈라 그랬는데 어? 유령 무휘까지 3공속 아 이런 이거 2데스 하고 시작했는데 14K 4데스로 끝났네 이거 버스 봐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됐네 케어 위 해버렸네 바텀이 으 어 아 아 에 아 아 ст 아 아 앟 아 아 아 진짜.. 맨날아!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바텀이 카스토 오니까 끌려준 거 아니냐고? 아니 봐봐. 바텀이 2렙 찍었지? 2렙 찍고 들어간 거잖아. 2렙 찍고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? 2렙 찍고 상대 1렙이어서 들어갔는데 이걸 와버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안 죽어? 와.. 은신 돼가지고 카운트한테 시켰나봐. 너무 아쉬운데? 요즘 1렙 게잉이 대세가 아니라 우리 봇팀할 때만 이렇게 많이 와요. 1렙 게잉이든 3렙 게잉이든. 또 왔나? 1렙 게잉이든. 진짜 괴롭다 진짜.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. 못 잡아, 너를? 잘 봐. 하나이다. 한번 더? 그냥 줄거였다. 또 왔다가. 방금 바텀으로 또 달렸어요. 봤어요? 레벨 4인데, 아래 캠 먹고 갱 왔다가. 다시 바텀 왔다가. 다시 또 바텀 오다가 걸린 거야. 대단한 놈이에요. 진짜 대단하네 나 봉이터나 봉이터 나 봉이 있다 스위치가 이제 올 때가 됐거든 미니언하고 같이 싸우지면 안하면 될 것 같아 박아 박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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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봉이터 나 봉이터 미드 한 라인 더 이거 빼자 형 살짝 위험했지 나이다 아닌 것 같아 라인 더 라인 더 라인 더 라인 더 라인 더 넌 아 라인이 뺏는데 찢지 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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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찢어 한타 중에 웃기면 어떡해 나 초식에 느꼈었잖아 찢지 말래 그래가지고 찢지 말래 찢으면 내가 죽어 나 죽었어 근데 너 죽였으면 나 승전받아서 살았을 것 같은데 형이 킬이 안되잖아 형 상대킬인데